나준수 대표님이 안 보여요. 뭐? 일단 시간 없으니까 나 대표 빼고 리허설 들어가자. 리허설 하던 동안 작가들은 나 대표 좀 찾아줘. 네. 근데 형 나준수 진짜 몹쓸 놈이네. 아니 엄피디랑 약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브라씨랑 데이트하고 그런 거야? 설마 양다리였던 거야? 완전 여자 관계 지저분하잖아.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. 설마 또 공황장애? 나준수 씨 괜찮아요? 나준수 씨. 나준수 씨. 나준수 씨. 나준수 씨. 너 같이 이러면 sarcasm! 너 되 YOUNG? 너 돈이 시간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요. 여보 너 지금 뭘로 떠올나? 추워. 또 뭐 봐, 치고. 이제 좀 살아났나 보네. 리허설은? 리허설 끝났겠네요. 곧 생방 시간인데 괜찮겠어요? 방송 펑크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. 일어날 수 있겠어요?